여러분은 지구상에 사는 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거북이일까요? 아니면 자라일까요? 대부분 거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척추 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놀랍게도 상어랍니다.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연안을 비롯한 북대서양에 서식하는 그릴란드 상어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2016년 사이언스지에는 그릴란드 상어의 수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연구된 내용 중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릴란드 상어는 최대 크기가 7m에 달하고, 최대 몸무게가 1톤이 넘는다고 해요. 이 정도 크기는 상어 중에서도 가장 큰 상어로 손꼽히며, 보통 발견되는 그릴란드 상어는 2.5에서 4.5m 정도의 몸길이에 400kg 되는 체중이라고 해요. 그릴란드 상어는 다른 상어들에 비해서 굵고 거대한 몸을 가졌지만, 그에 비해서 눈이나 가슴 지느러미, 등지느러미, 배지느러미들이 매우 작습니다. 코끝은 둥글둥글하고 아가미는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해서, 아주 조금씩 열렸다 닫혔다가 하기도 해요. 옛날에 과학자들은 대충 이 상어가 200년 안팎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른 목재 유물을 비롯한 동물의 뼈 등의 과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릴란드 상어의 28마리의 눈 수정체를 채취한 다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한 결과, 그들의 나이는 당시 최소 272세에서 최대 512세로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무려 조선시대 연상군 11년, 1505년에 태어난 상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1505년생 어르신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혹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의심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좀 더 설명해볼게요. 연구진이 밝혀낸 그릴란드 상어의 장수 비결 첫 번째, 상어의 장수 비결로 차가운 물속 환경이라 밝혔습니다. 차가운 심해의 수온은 성장과 신진대사 속도를 늦추고, 노화 방지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이 그릴란드 상어들은 1년에 불과 약 1cm밖에 자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수온에 사는 다른 생물들도 장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의심할 수 있겠지만, 저도 유독 그릴란드 상어만 수백 년을 산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릴란드 상어의 심장 뛰는 영상을 올린 제임스 덕커는, 그릴란드 상어의 심장이 10초에 1회골로 뛰며, 한 번에 피 1리터를 방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느린 심박수의 의미는, 400년 이상 살 수 있는 느린 신진대사의 특성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심장은 뇌나 다른 신경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의 신호를 시작시키는 박동원을 동반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상에서처럼 몸에서 불리한 심장이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느린 그릴란드 상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일단 크기를 감안했을 때 그릴란드 상어는, 최상위 포식자임에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릴란드 상어가 무언가를 사냥하는 장면은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었는데, 그릴란드 상어 연구진은 뱃속을 해부한 결과, 갑각류, 해파리, 어류, 물개, 바다표범, 돌고래, 심지어 북극곰까지 나와, 식성이 다양하여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는데요. 연구진이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그릴란드 상어의 평균 유형 속도는 시속 1.2km로 엄청 느린 데다가, 이 속도는 움직이지 않는, 서 있는 느낌일 거예요. 거의 아기 걸음마 수준의 속도일 텐데요. 그릴란드 상어의 먹잇감 중 하나인 물개는, 평균 시속 25km로 아주 빠르게 헤엄치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훨씬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다른 생물에 기생하는 갑각류인 요각류가, 그릴란드 상어의 안구에 기생하며 표면을 갈가먹고 사는데, 이 때문에 그릴란드 상어 대부분이 시력을 잃은 채 살아간다고 해요.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유형도 느린 그릴란드 상어는, 어떻게 사냥을 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이 요각류가 몸에서 빛을 발산하는데, 이 컴컴한 시야에서 이 빛을 보고 먹잇감들이, 그릴란드 상어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 연구에 따르면 요각류는 발광 능력이 없어서, 먹잇감을 유인하는 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릴란드 상어의 사냥 방법은 현재까지도 연구진들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있는 동물 사체를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먹잇감을 보면 흥분해서 온 힘을 다해 속력을 내어 사냥했을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냥 방법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볼게요. 이번엔 제가 궁금한 것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몇백년이나 오래 사는 상어라면, 많은 수의 자손을 퍼뜨려서 수많은 그릴란드 상어가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릴란드 상어는 4m 이상이 돼야 성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정도 크기까지 성장하는데 대략 156년 정도가 걸림으로, 즉, 청소년기로 150년 가까이 보낸 뒤에야 짝짓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제가 숙연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릴란드 상어의 간이 기계용 기름으로 유용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무자비한 포획과 학살이 이루어진 탓에, 또 다른 슬픔을 간직한 동물이기도 하다고 하니, 오래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 미안해지네요. 그릴란드 상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다행히 이후에는 그릴란드 상어에 대한 포획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500년 년을 살아가는 그릴란드 상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북대 서양을 유유히 헤엄치며 500년 년을 사는 최장수 척추동물 그릴란드 상어. 그들의 신비로운 비밀은 과연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그릴란드 상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식탐험가 미스틱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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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